교수님은 진짜 웃음 장식의 아름다움을 하고olic Cobune 한국적인 사랑 그대왕의 장식 그대왕의 자막 그대왕의 장식 그대왕의 장식 그대왕의 장식 그대왕의 장식 그대왕의 장식 그대왕의 장식 응 어디... 어딜 가야돼 갑니다, 바톰 갑니다! 바톰이 제일 목소리가 큰거 같다니까 두명이니交 250 아-, 지금 이제 걍 얼마나 가..가게 나오잖아요 소나가 지금.. 지금.. 아이는 탑을 놀러오네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뭐야 저건..아이가 탑에서 누는데요 이거라도 잡자! 이거라도 잡자! 그거 잡아 공포 저게 참.. 네 들어가세요 꼭! 아 또 호나마 적겠네 아냐아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이거 먹어봐 자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조심해요. 용이다, 용! 윙룡 속끼리... 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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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용 줘요. 맛없어, 맛없어. 네? 형님, 불러주세요! 네, 불러갑니다. 가요, 갑니다, 가요. 빨리! 공포! 침묵! 빠르! 어! 오! 왜 안 죽어, 이거? 형님, 어떻게 해? 한 명 없는 것 같은데? 아, 종굴이 없어! 던지파밍!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했어야 되는데, 제가. 내가... 지인지... 미ật이는 원래 지방형이에요. 님들아! cort. 죽여, 쏘다. 죽여. 왜 시방부는데? 아우, 시. 이거네. 이거네. 아우, 시. 아우, 시. 아우, 시. 이거 미.. 맞아.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사람 끝까지 이게 말이야. 히히히히. 히히히히히히. 어.. 이니 이거 킬킬킬였냐! 제발! 아! 아, 전자 왜 안 나가지? 아, 전자 왜 안 나가지?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루시야야야야야야야야 루시야 루시야 잡을 수 있어. 루시야 잡을 수 있어. 루시야 잡을 수 있어. 찬아야야야야야야야앗ㄱㄱ съ하탓 어억ㅋㅋㅋ 아하하하 죄송해요 아 나 궁 치솟았어! 어, узнаagt 안돼! 어, 굿! 궁도 못 썼는데 이갱풀 궁 완전 구개였구요. 강탈 못 썼는데 이 진 repeated 궁 완전 구 практически 옵lus. ру자 더—— 아 너무 빨랐어 제발 고 고 잘 싸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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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스는 내가 맡을게 공포로 잭스 온다 잡아 루시안 잡아 야 이거 잘하면 끝나겠다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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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잭스 빼고 다 죽었거든 잭스 조심해야돼 잭스 오면 어떻게 하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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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쓸거야 잭스한테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아 maroff 어 나 이 경기 너무 반 떨려 나 있고싶어 한 번 떨리면 끝나는거야 한 명 이 셔츠가 끝나는거지 아 이거 할 수 있어 x2 아 빨리 먹어 그냥 빨리 먹어 그 시간 끄는 거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아 아 나 좀 도와줄 사람 진짜 큰일났다 이걸 이걸 빼 빼야 돼 아아 나 피들 나와 피들 나와 피들 나와 빨리 봐봐 봐봐 아니야 피들 나와 짐 질 것 같네 피 좀 있잖아 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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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 누가 나오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돼 공포가 없어 누가 안 나와 하하하하핳하하하 까비 까비 하 이길 수 있었는데 존야를 한 번 더 버텼어야 해 나 존야 있네 나 존야 그거 죽은게 지금 가디언은 젤이고 이거 좋냐? 있었네 그러면 풍님이 아까 우리 질거 같았거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걸 질거 같다라고 중간에 하다가 이상하게 질거 같더라고 아니야 제가 못했어요 내가 고라파동이었으면 이겼겠지! 내가 행을 했으면 이겼겠지 다 제 탓입니다 다 내 탓이야 솔직히 말하면 다같이 못해서 진거지 응? 여기서! 여기! 얘 정화 썼어! 빠는 거를! 하고! 존냐를 썼으면! 쿨 돌아왔는데? 응 지금 돌아왔어요 지금 여기 쿨이었다가 죽을 수 있었을거 같은데? 그리고 막 참을 일 귀여워 이런거 하지마요 손발 없어질거 같으니까 아 왜그래요 아 왜그래요 내가 좋아해줘서 해줘요 짜신 내가 니 마음 안다 짜신 친추해라 고마운데요 친추하고 훈수 두지 마세요 채팅으로 나 경고했다 진짜 해봐 훈수 경고했어요 훈수 안됩니다 훈수 훈수 도움 돼요 근데 훈수 두면 일대일 뜹니다 얼마나 잘한지 봅니다 수고하셨으면 좋겠다